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르크입니다 빠르크의 처음 시작하는 애프터 이펙트 기초 강좌 오늘은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지가 나타나는 그런 마스크를 응용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프터 이펙트를 한번 보실까요 애프터 이펙트를 한번 열어 봤습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제가 이미지 파일 하나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컴포지션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렉탱글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각형을 만들고요 이 칠은 제가 해제를 하고 선을 뭐 한 이 정도 픽셀을 저는 한 10 픽셀 정도 둘게요 자 그리고 한번 선을 이렇게 그어 보겠습니다 선을 일단 이렇게 기준이 되는 선을 한번 그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 마스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각형을 자 이번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각형을 만들 때는 이 칠을 다시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이 사각형 부분 칠 색상을 클릭을 해서 여기에서 약간 색상을 저는 이렇게 회색으로 좀 둘게요 그리고 선은 이 선이라고 하는 글자를 클릭을 해서 일단은 이 해제를 없음을 시켜 줍니다 자 없음을 시켜 주시고요 자 그리고 사각형을 한번 이렇게 쭉 드래그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드래그 해 보시고 난 다음에 이 선택 툴 선택 도구 이걸 눌러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주시면 어느 정도 네 이 부분 이 회색 부분만큼 사라지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회색이 아닌 이 검정색 부분은 이제 어떤 무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 회색 부분은 그 안 보이는 부분 무대에 숨겨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미지를 한번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는 이 선과 그리고 무대의 중간 정도에 이렇게 배치를 시켜 주세요 자 그리고 이 무대를 만약에 여러분 눈을 이렇게 끄게 되면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자 지금 우리는 딱 이 부분까지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회색으로 된 부분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고 그리고 이 포지션 단축키는 P 인데요 P를 이렇게 눌러보면 이 그림의 위치를 또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Y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결국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좀 너무 크네요 S를 누르게 되면 비율을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콘을 좀 이렇게 좀 줄여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P를 눌러서 포지션 위치를 잡아 주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이제 메뉴가 없어요 이 스위치 모드 전환이라고 하는 이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시면 이제 이 트랙 매트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트랙 매트를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 없음이라고 돼 있는 부분 있죠 이거를 한번 눌러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알파 매트 이 모양 레이어 2번 네 여기 바로 위에 있는 이 레이어를 알파 매트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알파 반전 매트로 삼을 것이냐 일단 차이점 볼게요 알파 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이 부분 회색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무대가 되고 이 바깥 부분은 무대 바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딱 밑에 부분만 나와 있죠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파 반전 매트로 바꿔 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금 이 선이 맞지가 않죠 그래서 모양 레이어를 눌러 주시고 여기에서 위치를 살짝 위로 이렇게 올려 주시면 좀 더 깔끔하게 이 하얀 선에 맞춰서 이미지가 나올 수 있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다시 맞추기를 해 볼게요 자 그리고 화면의 빈 영역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어떤 애니메이션을 넣어 주신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위치 애니메이션을 제가 이렇게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먼저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재생을 해 볼게요 재생을 딱 이렇게 해 보면 네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우스 우클릭해서 키프레임 도움이 여기에서 천천히 들어오기 및 나가기 네 이지 인 앤 아웃이죠 네 이거를 눌러서 이렇게 나오는 방법으로 연출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쉽게 일단 트랙 매트를 이용을 해서 오늘 이 애니메이션을 연출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 봤고요 그 전에는 이 세트 매트라고 하는 이펙트를 적용을 시켰는데 이미지 같은 경우에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부득이하게 트랙 매트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이미지도 이런 식으로 보이는 부분은 보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안 보이게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애프터 이펙트 기초 강좌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